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아? 토끼가... 토끼가 주사 안 맞을 때가 되겠다 엄마가 토끼가 주사 안 맞을 때가 되겠다 엄마가 토끼 주사 맞아야 된대요? 왜요? 토끼! 됐어! 주사 맞아! 떼고 내겠지! 왜요? 어디 아파요? 아... 지금 빨개졌어! 빨개졌어요? 토끼! 토끼! 지금... 엄마가 주아가 맞을 때! 지금 주사 맞아야지! 소재비가 스티커북 줄대! 밴드 붙여주고 아 주사 맞아야지 스티커북도 주고 밴드도 붙여주세요 응! 가자! 네 알겠어요 네 엄마 엄마! 엄마 같아? 네 고맙습니다! 너무 귀엽다!